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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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두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의 가운데 소망 없는 세대의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셔서 예수의 흘리신 보노도 가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킬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남과 성김은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의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셔서 예수의 흘리신 보노도 가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영혼 살려 일으킬 가난한 자에게 남과 성김은 주의 교회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꿈 지키소서 열강 중에 이루소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꿈 지키소서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꿈 지키소서 주의 교회를 꿈 지키소서 열강 중에 이루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꿈 지키소서 열강 중에 이루소서 아멘 주님 시간답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구ora